2022년 5월 22일 부활 제6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한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케아에 있는 다른 민족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신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산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표곡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집하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농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목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산다면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상의 존재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무의 일체께서 이 지상에 현존하시는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파오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서인 유한 묵시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서 친히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 본다면 참된 성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온 존재를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무한한 영광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는 유일한 전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개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곧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